2대0가 뜁니다. 자상인타가 높게 떠올랐습니다.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. 웨어스 포기 담장을 넘습니다. 정훈의 토오락포 시즌 7로 가을야구리 향해 한 걸음도 다가가는 롯데자이언츠. 정훈의 선제 토오락포로 기선을 제압하는 롯데자이언츠. 점수는 2대0입니다. 7초서부터 밑에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었죠. 자 문규현이 끌어당겼습니다. 다시 한번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. 이번에도 담장을 넘어갑니다. 롯데자이언츠 백투백 홈런. 문규현의 솔로포 시즌 6호. 홈런에 또 하나의 홈런을 더하는 롯데타선. 스코어는 3대0 확실한 기선 제압입니다. 롯데자이언츠 백투백 홈런을 더하는 롯데자이언츠 백투백 홈런을 더하는 롯데타선. 롯데자이언츠 백투백 홈런을 더하는 롯데타선. 롯데타선.